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혁신, 개혁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떤 단체나 정당 같은 데서 개혁한다고 하죠 자기 혁신한다고 하고 그래요 상황이 나빠졌다는 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잘못하니까 혁신이나 개혁한다고 해요 그런데 혁신이나 개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혁신이나 개혁은요 벌주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혁신은 마음의 혁신이에요 개혁은 자기 마음의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혁신은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타인이 나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타인을 개혁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죠 자기 마음은 자기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내 잘못을 참회하고 나 이거는 참 잘못했네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한 그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겸허하게 자기의 잘못을 수용하고 고칠 때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한 걸 기꺼이 칭찬해 주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의 잘잘못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바꾸는 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타인이 많은 사람들을 개혁하고 혁신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혁신은요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혁신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미움이 사라져서 사랑하는 길이 혁신이에요 그리고 혁신의 시작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죄를 알아듣고 반성해 이게 아니에요 다 모여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너무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용서를 바랍니다 참회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러이러해서 너무 제가 죄송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한 사람씩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그걸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어른들도 아빠들도 나와서 막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따라서 순진하게 이렇게 나와서 그 참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이제 사랑이 임하게 돼요 전부 한 마음이 되니까요 내 잘못을 참회하고 내 자신을 기꺼이 용서했듯이 남도 괜찮아 사람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서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 이럴 때 한 마음이 되고 사랑이 돼요 더 이상 남의 잘못을 논하지 않아 과거는 끝났고 이제 그거는 앞으로 다시 하지 말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죠 개혁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그 조직이나 단체가 부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부흥회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나가서 저는요 옆에 있는 애 그 연필이 너무 예뻐서 훔쳤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참회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마음 공부를 지도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을 참회하고 누군가 먼저 기꺼이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기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줄줄이 연이어서 고백을 하고 마음이 하나로 통합이 될 때 그게 혁신이에요 그 조직과 단체의 혁신 사랑으로 혁신되고 아무도 상처 입은 사람이 없이 끝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만 바라보고 이제 과거는 다 청산하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희망의 비전 선포를 하고 달려나갈 때 부흥이 됩니다 일어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혁신 개혁하면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쟤를 쫓아내고 누구 네가 잘못했지 하면 그 사람은 아니야 너는 이런 잘못했지 싸워요 그러면서 혁신한대요 점점 더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상처는 골맡터지고 서로도 감정의 고름 깊어지고 점점 분열이 일어나요 혁신이 올바로 되고 있는 증거는 사랑이고 희망이고 꿈이 생기고 점점 모두가 조직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혁신이 잘못되고 있는 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미움이 팽배하고 분열이 일어나죠 이럴 때 혁신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조직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고는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태인들은요 율법이 가늠을 한 여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와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가 늘 외친 게 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사랑을 부르짖더니 돌로 쳐 죽이라니? 이렇게 말할 테고 놔줘라 넌 왜 율법을 어겨? 이럴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예수가 역시 대극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을 집어들고 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내려놨어요 죄가 있잖아 여러분 살면서 한번 도둑질 한번 해볼 생각 안 해본 분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모든 애고는 실수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애고의 문제는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기꺼이 인정하면 그게 참외고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인정하고 참외할 때 다시는 하지 않게 되죠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떠났을 때 예수가 그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여자여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을 단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부터 봐야 되죠? 나의 잘못이 이렇게 큰데 남의 잘못 들쓰실 필요가 없는 거야 또한 내 잘못이 커도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데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나한테 혹독하게 너 잘못했지 하고 죄를 주고 벌을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남한테도 용서하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인간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패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성공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다가 악한 자가 선한 자로 탈바꿈하죠 돌이켰을 때 그래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완벽한 인생을 살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실패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받아들여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꺼이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해라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즉시 용서해야 돼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의 결점이나 잘못을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즉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은 타인을 그렇게 혁신해줍니다 우리 모두 혁신을 일으켜서 마음의 개혁을 과거에 청산을 해서 앞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겠죠 수행하는 우리 견성위원님들과 또 수행하지 않으셔도 헤라TV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자기 혁신을 하십시오 과거에 자기 잘잘못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서하려면 인정부터 해야 되겠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음으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나와 똑같이 타인도 그렇게 해줍시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혁신과 우리 모두의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 한민족이 정말로 꿈과 희망을 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자기 혁신의 길을 같이 한번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자기 혁신의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모두 깨닫는 날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